그 다음에 무색개 마음들입니다. 무색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로 보면은 새끼의 제5승과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경제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평온과 집중만이 있는 고향된 아주 높은 경제의 산매경제입니다. 그래서 181쪽입니다. 무색개 마음들은 공무원처 등의 4가지 무색의 경제에 속하는 모든 마음들을 포함한다. 무색개의 세상은 물질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하여 오직 마음과 마음부수법들만 남아있는 세상이다. 무색개 선들을 정득함으로써 이런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선은 새끼의 제5선을 바탕으로 해서 다큰 3매로서 도달할 수 있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세상으로 보면 무색개의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마음입니다만 우리는 뭡니까? 이 마음과 세상은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우리는 욕개의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무색개의 마음을 얻을 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연히 무색개의 산매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새끼의 산매에서부터 처음 들 때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새끼의 산매, 우리 새끼의 산매 키우다가 말했어요. 닮은 표상에 냈죠. 그렇죠? 어떤 거죠? 우리 가시나나 덜숨, 날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익힌 표상을 익혀서 그것이 닮은 표상으로 딱 성화되면 초선이 되겠죠? 초선이 되면 심사희락증이 생기겠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심이 깔아앉고 사각 깔아앉고 그 다음 심사희락까지 깔아앉고 제5선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닮은 표상을 무한하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 닮은 표상이죠? 사람 따라다니지만 요만큼 누구 말 맞다는 코에 딱 덮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노력해가지고 닮은 표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 닮은 표상을 무한대로 크게 확장시켜가지고 그 닮은 표상을 딱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한 허공만 거기 남겠지요? 이론적으로 청정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본산매에 들어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무색계, 공무변철화합니다. 됐죠? 색계는 아닙니다. 왜? 그 대상이 닮은 표상은 미묘한 형상이거든요. 무슨 말씀 알겠지요? 색이지만 이건 뭡니까? 허공은 색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산매로 볼 때는 우리는 이거를 무색계 산매라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일단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나씩 보면 되죠? 그래서 무색계 마음은 열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 네 개, 네 개겠죠? 여기도 당연히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궁하는 마음이 있겠죠? 유익한 마음은 말 그대로 무색계 산매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부로 나타난 마음은 뭡니까? 무색계 세상에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됐죠? 우리 자궁만한 마음은 뭡니까? 아라하니 무색계 산매에 들어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무색계 자궁만한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고민해보면 무색계 유익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182쪽의 전류입니다. 공무변체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식무변체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무소유체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비상, 비비상체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이 네 가지는 무색계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변체라는 말을 왜 공무처라고 했는지 그거를 해놨습니다. 원두로 보면 아까사난자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분석을 하면 그 둘째쪽으로 보면 아까사 가로에서 허공됐죠? 플러스 아난자 됐죠? 아난자는 끝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아야 따나는 우리가 이걸 처로 옮깁니다. 우리 십이 처할 때도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거로 이루어진 합성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허공이니까 중국에서 공으로 옮겼고 그죠? 아난자는 뭡니까? 무변이죠. 끝이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공무변 아야 따나는 처. 그래서 공무변처. 중국에서 딱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합성은 중국에서 공무변처로 직역하여 정착되었다. 경혜서 공무변처의 증인권은 이렇게 나타난다.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몹니다. 항상 니까에서는 이렇게 정화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한 허공이라는 산냐가 현전함으로 즉 무한한 허공이라는 인식이 현전함으로 이것을 공무변처라고 부르는 것이다. 청정도론의 설명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까시나를 대상으로 한 새끼의 제5선을 터득하고 이것은 반드시 까시나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토대로 한 닮은 표상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시나를 대상으로 한 새끼의 제5선을 터득하고 까시나의 닮은 표상을 무한히 확장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 그는 그 닮은 표상을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퍼져있는 허공 그 닮은 표상이 팍 사라져버리면 그건 허공이겠죠. 그죠? 그 까시나를 무한하게 확장하기 때문에 그 허공도 무한하겠죠. 그 허공을 무한한 허공이라고 응시하면서 그 허공에 마음을 기울인다. 이와 같이 거듭해서 마음의 잡도래 하면 마침내 그 본산매에서 허공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일어난다. 공무변천은 이렇게 첫 번째 무색게 마음의 대상으로서 작용하는 허공의 개념을 뜻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개념입니다. 빤잘띠입니다. 됐죠? 우리 새끼산매의 키워드는 뭐라 했습니까? 닮은 표상. 됐죠? 닮은 표상은 형상에 속하는 겁니다. 됐죠? 형상 혹은 물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새끼산매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무색게산매는 물질이 아닌 겁니다. 대상이 개념 아니면 아르말입니다. 좀 있으면 도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무변천은 여기서 허공은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두 번째가 식무변천입니다. 윗냐안안자아야따나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윗냐안안안자아야따나로 분석됩니다. 윗냐안안은 식이고요. 안안자는 무변이고 아야따나는 처입니다. 그래서 식무변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한하다는 것은 첫 번째 무색게선, 즉 공무변체로부터 차시겠죠? 식무변체에서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첫 번째 무색게선은 허공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가지기 때문에 허공을 대상으로 가지는 아름아리도 그 무한함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공무변천의 아름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동그라미 뭐에 쳐야 되겠어요? 아름아리, 식입니다. 앞에 공무변천은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 했죠? 허공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 식무변천은 뭡니까? 아름아리라는, 아름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무변천의 아름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소유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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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끼짠냐와 아야타나입니다. 아끼짠냐는 아무것도 없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무소유로 옮겼습니다. 아야타나는 척. 그래서 무소유척. 그래서 뭡니까? 경에서는 식무변천을 완전히 초해라.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무소유척을 구한다고 나타납니다. 184쪽입니다. 재료입니다. 무소유척은 공무변천의 아름아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음. 이게 무소유입니다. 됐죠? 지금 존재하지 않음. 이 그 대상입니다. 즉, 아름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그 마음을 잡돌함으로써 무소유척은 첫 번째 무색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 그래서 존재하지 않음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공무변천의 아름아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 그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무소유체의 대상은 뭡니까? 개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비상비비상천은 뭡니까? 우리가 내와 산냐야 산냐야 따납니다. 그래서 나애와 산냐 나아산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비상, 내와 산냐는 비상, 나아산냐는 비비상, 그러면 아야 따른 처 이렇게 해서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처의 정덕은 인식을 포함했다가도 제외했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밑에 내려가서 보면 뭐죠? 이 마음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마음부순법들도 그런 극히 미세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도 존재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네 번째 무색개선은 세 번째 무소유체의 마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됐죠?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무변처는 개념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 식무변처는 식, 즉 마음을 대상으로 했고 세 번째 뭡니까? 무소유체는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했고 이 비상비비상처는 다시 뭡니까? 마음 혹은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187쪽 우리 무색개 마음들 있잖아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가 중화되어 있죠? 공부한 걸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1, 2, 3, 4 되었죠? 공무변처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고요. 직접 대상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개념 마음 개념 마음 이렇게 되어있죠? 허공이라는 개념, 공무변처의 마음, 없음이라는 개념, 무소유체의 마음. 이것이 대상입니다. 초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변처는 뭐를 초월했어요? 아까 봤죠? 우리 까시나, 까시나의 닮은 표상 있잖아요. 그거를 초월했고요. 식무변처는 뭐를 초월했어요? 허공이라는 개념을 초월했고요. 무소유체는 뭡니까? 공무변처의 마음을 초월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유체의 없음이라는 개념, 하나씩 앞에 걸 초월한 거죠. 당연하죠. 공무변처는 3개의 제5선을 초월했고, 식무변처는 공무변처를 초월했고, 무소유체는 식무변처를 초월했고,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유체를 초월했고, 이 이야기 나도 하겠다. 알고 보면 다 이리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185쪽으로 갑니다. 무색계 과보의 마음들은 똑같습니다. 무슨 작용을 하면 이거는 뭡니까? 무색계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무색계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키워드고요. 무색계 작용만 하는 마음은 뭡니까? 알아난들한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는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마음의 요약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186쪽 밑에서 보면 첫째, 둘째, 187쪽 보면 셋째 이렇게 되어가 있죠? 이것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첫째, 셋개 선은, 찾이죠? 셋개 선은 가시나 등의 다양한 대상을 가지지만, 무색계 선은 각자에게 특별한 오직 한 가지 대상만 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렇습니다. 둘째, 셋개 선의 초선은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제2선은 내결을 가진 등 서로 다르다. 더 높은 선의 경제를 얻고자 하는 수행자는 같은 대상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더 거친 구성 요소를 제거하면서 제5선까지 이루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5선에서 첫 번째 무색계 선인 공무원처로 나아가고 하나의 무색계 선에서 그 다음의 무색계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초월해야 할 선의 구성 요소들은 없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의 경제로 보면 공무원처는 마오 같다 했습니까? 셋개 제5선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의 경제로서는 더 높아질 건 없습니다. 이 말이 더 이상 초월해야 할 선의 구성 요소들은 없다. 이렇게 적어놔. 여기 줄 쫙 끊어 놓으십시오. 그 대신 수행자는 연속적으로 더 미세한 대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대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에도 우리 도표에도 초월한 대상 적어놨잖아요. 대상을 초월함으로 해서 더 뭡니까? 미세한 경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셋개 3면은 뭡니까? 선의 구성 요소를 초월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 말했죠? 그렇지만 우리 좀 무색계 선의 경제는 뭡니까? 선의 경제는 셋개 제5선과 같습니다. 뭐를 초월합니까? 대상을 더 초월해서 더 미세한 경제로 갑니다. 그래서 더 미세한 대상을 초월함으로써 여기 줄 끊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유로 네 가지 무색계 선은 셋개 제5선에 포함된 것으로 쓰러지고 간다. 맞죠? 선의 경제로 보면 셋개 제5선과 똑같습니다. 셋째, 그러나 마음으로 볼 때 그들은 서로 다르다. 그들은 제5선과는 다른 경제에 속하고 다른 유형의 대상들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선으로 볼 때는 이들이 제5선의 한 유형으로 가져된다. 위에 나온 말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셋개의 마음 15가지 무색계의 마음 12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고개한 마음이라고 한 대 있죠? 앞에 다 나왔습니다. 셋개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은 고개한 마음입니다. 점은 고개arda calm지만 저희时候 우리 고개한 마음을 가방세 SEE further해 Może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내의 마음을 고개합니다.